와우 와우 이주영 이쁘다 와우 예 개쵸 화이팅해 안녕하세요 몽랜드입니다 네 안녕 고맙다 조희영 안녕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 절정인 대세 걸그룹이죠 몽랜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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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쵸 화이팅해 안녕하세요 몽랜드입니다 네 정말 몽랜드에게 대세라는 수식업 말고는 붙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인기 실감하시나요 저희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인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저희 노래를 듣고 같이 신나게 즐겨주시는게 정말 뭔가 신기하고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전에 뿜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억 5천만 뷰를 달성했고 밴 뮤직비디오도 1억 뷰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생각으로 많이 웃겼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몽랜드만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체할 수 없는 흥이 아닐까요? 우와 모모님들에게 뭔 사랑을 주는 팬분들을 향해 감사 퍼포먼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감사 퍼포먼스 다만찌가 해주면 안되요? 아 희망적이고 하나 둘 셋 넷 경정정정 럭키티고 파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리랑TV와 모모랜드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이 있나요? 네 여기 저희 넨시와 제가 팝스 인 서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 넨시가 지금 마이크 안나와가지고 네 네 네 사무엘씨 전에 저랑 데이지가 팝스 인 서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unos 오오ucht 아 그 자리를 제가 위헜받아 팝스 인 서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Quiz 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니 되게 감회가 그럼 전 MC라서 현 MC인 이사몰씨에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실 저 다음에 누구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영어도 잘하시고 지금처럼 더 계속 잘하시니까 잘하시잖아요 아 아닙니다 제 응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원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팝센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세 걸그룹인 만큼 전세계의 K-POP을 알리는 사명감이 크실 것 같은데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각오! 화이팅!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더 열심히 하는 모멀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환님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남은 2018년 모멀랜드 활동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8년에 남은 계획은 일단 저희가 일본에서 이번에 BAM을 일본 버전으로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은 일본 BAM 컴백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모멀랜드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무대를 만나볼까요? 워발랜드 분들이 어떤 곡을 보여주실지 소개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음 곡은 뿜뿜입니다 잘하셨네요 워발랜드의 신나는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